자, 다음에. 소리 해봐. 언니가 베스트잖아. 언니가 메인이잖아. 혜민아, 이 노래는 이게 수줍고 소심한 여자가 아니야. 연습할 때부터 너의 구속적으로 노래를 불려면 안 돼, 알겠지? 아, 잘 알겠지. 아, 밀어났네. 이거 감정이... 에이! 슛! 슛! 슛 업! 확 찔러야 돼, 그 목소리 아니야. 슛! 오케이. 슛 업! 확확!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 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손에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걸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 구입 좀 슛! 슛 업! 확! 좋아! 슛! 슛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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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 가수는 했었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야 음정은 각자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목소리랑 이 곡이랑 조금 맞아 맞아 근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목소리가 약간 너무 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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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압 지금 목소리는 숙이랑 미랑이랑 제대로야 마이 40년... 나이가 40년... 재수 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다뤄보고 정작이야 우리는 정작이야 여니저 여니저 대화 중단이야 샤마야 샤마 샤마 그래서 아 이거 귀여운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음을 낼 때 팍팍팍 안 내고 이렇게 조심조심 내는 이렇게 있어 모든 라인 시작할 때 약간 조심해서 들어오는 느낌 아! 아! 랑 다른데 모든 게 약간 아! 이렇게 시작해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이거는 근데 어떤 노래를 해도 고쳐야 돼 KB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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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